아랫배에 쏘맥 아! 옆구리! 아니! 아우! 창이슬! 아! 후레이시네! 후레이시네! 아니! 뭘 잡아줘요? 뭐 어떻게! 자, 수고드렸어요. 오늘 다시 분들 만나서 정리하러 갑니다. 자, 여기 빨간 바지랑 회색 바지랑 여기 깜짝 치마 너네가 중학생들이지? 그치? 오른쪽에 얘네가 고등학생이고 야, 솔직히 얼굴만 봐서 거꾸로도 했냐? 아, 저 깜빡하지 마. 좀 힘든가. 저 콧구멍으로 막 연기나온다고 요청하자. 일찐이야, 일찐. 건드리지 마라, 내려가서 힘든가 조심해야지. 아, 수법이... 하나, 계절. 자, 수워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하늘은 다시 해드렸어요. 날도 더운데 사실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아, 여깄습니다. 더블리. 자, 이 놀이 남사친, 여사친 보고 되게 재밌게 놀고요. 아, 이래도 모쪼록 놀러왔는데 되게 돼야죠. 어? 옆에 중님. 저도 봐. 아, 저도 봐. 이 안에 바지 있으니까 이렇게 발차게 하겠지? 어? 저 회색마지, 저 빨간 마지 어디다. 내 친구랑 귀빵만이 다녔어? 네. 왜? 너 이거 보느니 아, 하늘씨 깜짝이야 뭐 쳐버렸어? 그럼 둘 수 있어. 흐흐흐흐흐흐. 아, 나 여기. 아, 나 생리끼리 마중고 손잡고 이루다. 아, 웃긴, 여자끼리. 어차피 니네 남자, 남자 생겨나요? 아, 나 서로 연락도 안 할걸? 여자들의 유정 다 부지럽다. 아, 나 왜 우리 이쁜인 거빙이들도 쓰게 했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연한 수고들 많았고요. 네. 이 쪽에 자신의 조각도 있었는데, 이 쪽을 넣어가지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주민들 고생들 했잖아요. 우리 급식대, 고생했잖아요. 자, 들어가시니까 반대쪽이에요. 아, 여기들 가시고.